1. 신랑이 연애할 때 언니가 연애할 때에는 신랑이 참 착하고 괜찮으시다고 생각했잖아 애 너무 좋죠 근데 신랑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나는 마음을 못 잡는다고 느껴지지? 그리고 오래 사귄 사람처럼 둘 부부가 오래 사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이 갑자기 식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 신랑하고 언니하고 살면서 그냥 기나긴 싸움은 없지만 표현을 하자면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사셨을 거야 언니는 신랑을 봤을 때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아닌가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신랑 주머니에서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은 언니가 만족을 못 느끼고 아마 사셨을 거예요 네 남편이 사고를 쳐서 다 은행이 잊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손에서 생활비라는 거는 돈을 갖다 줘봐야 언니한테는 만족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았을 거고 신랑하고 살면서 아마 내년 내후년 시전에 애기가 조금 더 어느 정도 크면은 언니가 바깥으로 언니가 아마 돈을 벌로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로 나한테는 들어오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언니네하고 맞벌이 생활을 할까 하시고 많이 고민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 신랑은 이게 컴퓨터하고 연관된 일을 하고 있나요? 네 네 뭐 하고 있나요? 그 라인 공장 라인을 설치해주러 다녀요 지방에 그래서 집에 잘 안 두고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연관된 일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고 신랑이 출장이나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언니네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살 수가 있었던 거야 왜 같이 살 수가 있었냐면 언니하고 신랑하고 만약에 한 공간에서 같이 산다 하면 언니도 속 터지고 신랑도 속 터져가지고 이 답답함에 아마 바깥으로 아마 더 뛰쳐나갔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 신랑이 아니 신랑이 아니라 언니네 집이 이 3년 전 4년 전에 혹시 이거 들어간 지가 3, 4년 됐나요? 네 4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3, 4년 됐는데 이 집을 들어가면서부터 신랑이 마음을 못 잡아 이게 있잖아요 집이 어떻게 보면 성주가 제대로 앉지를 못했어요 성주의 신이 제대로 앉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 집 이사를 가놓고서 언니네가 어떻게 보면 뜬 형국이야 신랑은 신랑 마음대로 떴고 언니는 언니대로 마음이 떴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신랑은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형국이고 언니는 신랑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올해 올해나 내년에는 언니네가 성주의 진짜 오리지널 떠요 떠서 진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아마 먹게 될 거예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는 언니네가 이사온이 있어요 이사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언니네는 이사를 갈 거예요 조그만 데가 됐든 어느 데가 됐든 지역이 됐든 간에 아마 이사는 갈 거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그러면서 아마 신랑이 다시 마음을 잡을 일이 있고 잡을 일이 있고 아마 신랑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형국으로 비치는데 언니네는 신랑하고 한 공간에서 살면 언니는 답답해서 못 살아요 신랑이 입을 꾹 담고서 말을 안 하나요? 말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요 왔어? 딱 밥 먹어 그 말 웬마디 하고 나면 언니네는 서로 각자야 말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애할 때 진짜 이런 사람이었나? 그럴 정도로 언니네는 사람이 조금 달라 보여요 말하자면 바뀌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지쳤대요 지쳤고 지금 직업이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데 그게 뭔 말인가요? 직업이 바뀌었다 보다 그 지역을 맨날 지방, 경기도, 전라도 갔다가 수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서 프로젝트마다 옮기거든요 자기 회사 거를 하다가 거래처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대요 회사는 그대로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랑을 느끼면요 정말 다니기 싫대요 다니고 싶지 않대요 그런 말 안 합니까?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죠 언니하고 아마 신랑하고 둘만 있었으면 나 여기 다니기 싫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을 거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랑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묵묵히 간다는 이 신랑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하시고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면 신랑도 자리를 잡을 일이 있어 작년까지 아마 신랑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네가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 온기를 봤을 때는 신랑이 다시 이동수가 들어와요 다시 이동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자기 거를 뭐를 다시 차리려는지 거래처하고 거래처하고 이제 다시 내 직장 내 일로 다시 오려고 하는 건지 조금 뜬 기가 들어오거든요 뜬 이동수가 들어와 그리고 언니네도 내년에는 집이 이동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몇 군데를 한번 지져보고 나면 언니네가 갈 일이 뚜렷하게 있는데 나는 매매로 들어가지는 않게끔 보여요 그래요? 집 23년 4년 중인 집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언니? 안 돼요? 나는 그 마지막까지 갔다가 나는 전세로 틀을 것 같아 돈이 없어요 나는 매매를 하려고 다 틀었다가 마지막에는 나오는 대출에서 조금은 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전세로 가고 내 후년에 내 후년에는 안전방으로 언니네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요 25년이요? 응 내년까지는 언니가 전세로 아마 전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전세로 지금 들어오고 내 후년에 내 후년에 봤을 때는 내 후년에 매매권이 들어오는 걸로 나한테는 보여요 그럼 2년 후에 집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응 2년 후에는 언니네가 매매가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 아파트 사야 될지 빌라 사야 될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나요? 저는 아파트로 들어와요 아파트로 들어와요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빌라로는 솔직히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신랑 몸조심 시키세요 내년에 신랑 몸조심 시키시고 내년에는 조금 안 좋은 수전이 들어와 운전도 들어오고 신랑이 잠을 못 잖아요 많이 잖는데? 왜 그러냐면요 신랑이 왜 피곤해 쩔어 있어요 맨날 야근을 정시 6시에 퇴근을 안 하고 맨날 11시 이렇게 끝나는 거 피곤해 쩔어 있어요 피곤해 쩔어 있다 보니까 신랑이 너무 지쳐있고 신랑을 느끼면 웃지를 않아 얼굴이 항상 웃지를 않아요 그냥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전혀 보지를 않았어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장남이 지금 신랑이 지금 장남의 역할을 하고 사시나요? 장남이긴 한데 그렇게 막 집에 잘하거나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야? 남편이요? 왜 이렇게 압박감이 들어오는 것처럼 숨막히는 거야? 신랑이 뭐를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못 받은 게 있나요? 투자가 아니고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갖고 연봉이 3000일 때 1억을 어디 이 제3금을 때 이런 거 빌려가지고 지금 제 이름으로 다 대출받아갖고 갚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았어요 그때부터 신랑이 살고 싶지 않다 네 그게 19년 막 이러니까 4년 동안 계속 남의 그 자기가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돈을 메꾸고 우리는 이제 맘껏 할 수 없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신랑이 살고 싶지 않다 그게 많이 고민이 들어왔었을 거야 그래서 2, 3년만 2, 3년만 신랑한테 고생만 좀 더 하시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풀려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